인간은 자신의 몸으로 경이로운 예술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차가운 기계음에 예술혼이란 없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저희 AI는 어떤 가수의 어떤 목소리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극장 가수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AI 우창 AI? 심지어는 호흡, 바이브레이션까지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부릅니다. 저희는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실 텐데요. 김광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믿고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싶다 오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 추억들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명령에 너를 갖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싶다 죽을 만큼 보고싶다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이상하다 자 저는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나 씨 어떠셨어요? 일단 가요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이거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었네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이 노래 발매된 건 2002년이고 김광석 선배님은 1990년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이 노래를 몰라요 그쵸 그죠 이게 이게 좀 불가능한 건데 저는 오 이거는 이 보고싶다라는 노래를 AI가 지금 모창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어떤 특정 가수의 특징을 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보고싶어했던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사람이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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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가지 음을 내보고 하는 거를 먼저 생성을 한 뒤에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한 안정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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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I 연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AI예요?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면서? 실제로 노래를 1분 정도 한 소절 정도 불러주시면 이제 고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드리고자 직접 한번 제 목소리로요? 네 우와 강규민 보창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 시간마다 보고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아 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연애 작업이라고 쉽지 않아요 아 아 아 유미씨의 목소리를 AI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과정 오 저게 100이 되면 유미님 목소리를 다 배웠다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 다르거든요? 어떤 데이터로? 작업이 잘 끝났고요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불러보셨었던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 아무래도 가창력 있는 노래는 제가 섣불리 도전을 못했죠 그러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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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부르는 건 아니네 그니까 그 부족함까지 모자라는 거 어 그니까 이는 그대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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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가창력 있는 노래를 소화했을 때 딱 이 느낌이 나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맞습니다 하하 하하 하하하 AI를 만들기 위해 연구원들은 가수 20명의 목소리와 그들이 부른 다양한 노래를 학습시켰다. 이 과정이 끝나자 AI는 악보만 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가수가 되었고 어떤 가수든 기본 데이터만 입력하면 모창을 하듯 똑같이 따라 부르는 능력을 보였다. 대체 어떤 원리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걸까? 김 씨는 노래를 부를 때 뭘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울이요. 노래는 목으로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목과 입의 발음으로서 합쳐져서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저희 AI는 이런 인간의 발성기관들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목에서는 이른바 음의 높낮이, 낮은 음, 높은 음,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노래하는 과정을 그대로 AI 학습 알고리즘에도 반영했다. 음을 나타내는 음정의 영역과 가사로 표현되는 발음의 영역을 각각 분리해 학습시킨 후 하나로 합쳐 뱉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게다가 학습을 하는 과정 역시 사람과 아주 흡사하다는데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워가는 과정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컬 AI를 어린아이고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AI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아니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만 더 올려봐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낮춰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만 번 정도 학습을 하면 목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가수의 세밀한 습관까지도 흉내낼 수 있다. 너무 잘하겠죠? 오 꽤 부른다 이제 오 좀 끼를 부리기 시작하네요 와 신기하네 음이 좀 쳐진다거나 노래를 좀 빠르게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까지도 그대로 잡아가지고 재현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에이 열대 윈련의 대전 에이 열대 윈련의 대전 오 잘 맞았어 들어줬어요